그 또 이 식당은요, 제가 외국 친구들이 조금 이제 데려가면 불편할 면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이 식당을 다 좋아하고 그분들도 술을 마셨을 때 다음날 이 식당 생각한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습니다. 아, 진짜 이 식당 때문에 그 동네 호텔을 잡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우리 그 기부자님의 비밀 맛집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, 띠용 이즈 코리안 스타일 위 무브 초사이언 무브, 유노? 아, 원 투 유 액션 점프. 원 투 쓰리 점프. 오케이. 매직 매직. 어메이징. 텔레포트. 예아! 네, 네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원 투 쓰리. 띠용. 아, 잡아줄게요. 아, 괜찮아요? 땡큐. 아, 가주세요, 가주세요. 네. 자, 여기 근처인 거죠? 네, 바로 여기 근처인 거죠. 아직 안 보이죠? 어. 손댓국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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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한번 들어가실까요? 예. 야, 순댓국. 어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야, 나 순댓국 상상도 못 했다, 나. 아, 진짜 너무 궁금한데 저 여기 이쪽, 이쪽에 한 최소 10번은 왔을 거예요. 아, 네. 이쪽을 내가 보지를 못해서 나는. 오늘이 주말이 돼서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주를 안 서서 기다리는데요. 주 중에 오시면 계속 줄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여기 안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어, 한 6년 된 것 같아요. 6년? 네. 처음에는 어떻게 왔어요? 친구가 데리고 왔죠. 친구가, 아는 맛집 있다. 친구가, 친구가 그 전날 술 좀 마시고. 네. 그 다음날. 회장하러 가자. 네. 근데 순댓국을 원래 좋아하셨었어요? 조금 그 향이 있잖아요. 그 비린. 그의 비린 향. 네, 네, 네. 그것 때문에 다대기를 보통 먼저부터 집어넣었어요. 근데 여기는, 여기만 절대 다대기를 안 넣고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드시면 무슨 말인지. 그러면 셰프님은 여기 오시면 어떤 걸 드시는 거예요? 저는 먼저 머리고기를 시켜요. 고기 먼저. 머리고기. 그다음에 순댓국? 그다음에 순댓국. That's all right. That's all right. 네, 네. 식잖아요, 고기가. 그렇죠, 그렇죠. 고기 먼저 일단 달래주고 그다음에 국 마무리. 그렇게 하는 거가 제일 좋죠. 네. 소식 한전.